하리! 하리! 사인 한번 해줘 유리스! 와! 유리스! 아.. 사인 한번 해줘 봐야지 와아 와아.. 감겨 다치지 말고 와아.. 장난.. 장난 없다 오! 완전 포화 아아.. 다음에는 저거 가져와야겠다 모자 네 지금 바쁘시네 인기가 제일 많아 아아..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와아.. 애들 지금 난리 났다 여기에 7번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와아.. 피부 왜케 좋아?